자 여러분들 그 이제 첫 교육청 모의고사를 치르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3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치르시게 될 거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계지리 때도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험을 보고 난 것은 건강검진을 받은 거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거기에서 여러분 문제가 생긴 부분을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한 시간을 지금 할애해서 시험을 본 거거든요 이거를 절대로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 이 결과를 그러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다시는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오답노트에 옮기셔야 됩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매번 이제 이 모의고사 해설을 올릴 테니까 같이 들으시면서 선생님이랑 배운 부분 같이 따라해보고 우리가 한번 외쳐보고 또 틀린 부분 정확하게 체크해서 실수 나오지 않도록 사람이 관성이 있다 지식도 틀리는 거를 자꾸만 또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잘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잠깐 지금 지구온난화에 기여를 했어요 지금 물을 마셨더니 여기 이제 물의 기포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올려 했습니다 식사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번 3월의 난도는 작년하고 좀 비슷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작년 3월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3월 같은 3월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딱히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12번 공업 조금 어려웠고 외국인 문제 이건 진짜 많이 어려웠어요 이거 아마 이거 여기서 이게 아마 제일 정답률이 낮았을 것 같고요 인구 이동도 아직 여러분들이 인재막 개념을 한번 정리만 한 상황이기 때문에 19번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수리적 위치 문제랑 관심이 필요한 영토나 또는 지역 있잖아요 독도, 이어도 이거 늘 같이 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그림을 좀 그려두는 게 좋아 자기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두고서 문제를 풀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주도, 마라도, 그 다음에 저쪽에 이어도 조심할 건 이어도는 섬도자지만 섬이 아니라고 해야죠 가보면 바다예요 바다 근데 이제 물 밑에 수중암초 바위가 있죠 한 4미터 아래에 뭐 그런 거, 그 다음에 울릉도, 독도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비단섬, 극서,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극남, 극동, 유포진, 극북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국토의 최동단이니까 독도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토의 최남단이니까 마라도 선생님도 여기 재작년에 한번 가봤었어요 제주도 남부해안의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자 독도는 최종 빙기 때 육지와 연결이 되어 있었느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서해바다가 평균 수심이 한 44미터 남해바다가는 102미터 동해바다가는 1605미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빙기 때 약 만 년 전인 마지막 빙기 때 해수면이 한 130미터 정도 낮았다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수심은 다 육지로 드러난 거죠 그쵸? 근데 독도는 여전히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종합해양과학기지 요거 이어도잖아 마라도가 아니라 우리 이어도 그러면 항상 중요해요 32도 마라도가 33도고 그 다음에 뭐야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떤 것도 아직 결정 영토 아니죠 바다인데 그리고 이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영해도 아니야 그 위에 영공도 아니야 EZ도 아니야 우리의 EZ라고 주장을 하지만 선생님 보기에도 맞지만 국제법상 아직 인정받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태양 관련된 시간 문제 나오면 항상 뭐가 떠오른다고요? 선생님 동경값이 클수록 태양 관련 시간이 빠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하는 말 있잖아 요게 독도라고 요게 비단섬이고 그래서 요렇게 자 봐봐 일출 여러분이 지금 태양이야 일출 남중 수직으로 만나죠 일몰 그러니까 이제 독도가 먼저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비단섬이 나중에 보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물론 이제 비단섬을 묻는 건 아닙니다만 마라도 보다는 독도가 동경값이 크니까 독도가 태양 관련된 세 가지 일출 남중 일몰 모두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가난은 모두 신생대 화산 활동 그렇죠 우리나라에 중생대 화산도 있지만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리키는 건 신생대 화산 어디입니까 제주도 울릉도 독도 철원 그 다음에 백두산 이런 것들 신생대 3기에서 4기 사이 요렇게 자 우리 0에 그러면 세 가지가 떠올라야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죠? 기선 얘기 기선의 종류는 직선기선 통상기선 직선기선만 외워라 쑥 들어간 울산만 영일만과 지척의 섬이 많은 황남해 그럼 얘네들은 봐봐 얘네들은 지금 쑥 들어간 울산만 영일만도 아니고 지척의 섬이 많은 황남해도 아니잖아 물론 얘 이제 남해지만은 제주도는 먼 바다 섬이기 때문에 지척의 섬이 많은 통상기선 적용에 들어가지를 아니 직선기선 적용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선기선 통상기선 다 외우지 마세요 하나만 외워라 직선기선 사례만 외우면 나머지는 통상기선이다 통상기선 통상기선이죠 근데 조심할거는 이제 학생들이 착각하는게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황남해는 직선기선이야 거기서부터 12회리까지 영해를 해 근데 제주도는 통상기선이야 근데 통상기선을 12회리까지 영해를 해 근데 이 남해의 직선기선 12회리 영해와 제주도의 통상기선 12회리 영해가 겹쳐버리죠 그러니까 혹시 컨디션 안 좋으면은 제주도도 직선기선으로 생각을 깜빡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십시오 남해는 직선기선 남해바다에 있지만 제주도는 통상기선입니다 답은 4번